구독과 좋아요, 아리갓토모데이였습니다. 이거 찍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 동소박. 동소박. 오, 귀엽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여기는 한국인데, 일본 같아 보이는 한국입니다. 미쳤다. 너무 예쁘다. 날씨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 유주다TV인데 인사 한 번 부탁드려요? 안녕. 저기요? 헬로우? 저기요? 안녕. 연주, 아리, 동란입니다. 도꼬치 라멘. 탄탄멘. 미소라멘. 맛있겠다. 이따 맛있는 거 먹을게요. 배고파요? 엄청 배고파요. 나박생각은 거야. 4개 써가지고 같이 쓰면 기억이 나요. 어, 발 얼어 뒤져요. 지금도 맨발인데. 저는 안 얼어 뒤져요. 그쵸. 따뜻하게 입었어. 따뜻하게 입었어. 이거 빌릴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유카타. 이렇게 대상실. 머리 장식구랑. 이거 칼이야? 진짜 칼이야? 부채. 그리고 기모노. 진짜 빌릴 수가 있네.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진짜. 야, 너무 예쁘다. 야, 우리 여기서 사진 좀 찍자. 안녕하세요. 구독자와요. 아리가또 보세요. 저기 언니들 다 벗고 있는데. 어머, 어머, 어머. 여기 언니들. 저긴 너무 야해서 못 가. 19금이. 유튜브 노딱 땅이야. 노딱. 저희의 첫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일본식 가게. 와, 진짜. 한국에 일본을 갖다 놓은 것 같다. 다 시켰대요. 여러분. 다 시켰대요. 제가 상담 100만 원을 샀어요. 그걸로 제가 스키 쏘는 거니까. 우와. 우와. 정말 최고. 정말 최고. 정말 최고. 정말 최고. 너무 최고. 너무 최고. 너무 최고. 지금 다 핸드폰 들고 있는 거 지금 실한가요? 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핸드폰 들고 있는 거 싫어요? 따뜻한 물입니다, 여러분. 다들바들. 동소박. 동란이가 쏘는다. 동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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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ол이. 와우! 와앙. 저희 숙소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우! 이렇게 돼 있어요. 와~~진짜. 진짜 이쁘다! 여기 가시는 화장실인가봐요. 너무 이쁘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구나니가 준비해준 카카오토가 너무 예쁘고 예쁘고 우리의 모습이 웃어있어? 포인트! 우리 같이 흰색이야 저는 연조는 빨간색 웃으세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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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호 어필 오 귀엽다 하나 하나 둘 표정 제일 이쁜척 어떻게 포즈해야 돼? 섹시하게 절대 안 섹시해 너무 안 섹시해 이거 뭐야? 여러분들 저 엽기 유튜버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을 잘 못 찍어요 사진을 잘 못 찍어요 지금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 이현주 그리고 오늘의 사진작가 아리공주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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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 걷기가 힘들어요 저 지금 신발이 이거거든요 밤이 되니까 밤이 되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 그리고 너무 좋은 거 뭔지 알아? 이거 연기나는데 너무 그림 같아요 메리크리스마 여러분들 메리크리스마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될 때는 1월달 새해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새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진짜 유주 항상 응원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갈게요 뭘 먹는거지? 뭐 먹으러 온 거예요 우리? 닭꼬치야 와우 이게 닭꼬치야 너무 귀여워 포차 포차 왔어요 포차 아니 이걸 찍어야 되는데 잠깐 나 뭐 하는거야 지금 저의 메뉴 차돌 숙주볶음 짠 난 포도네 너는 뭐야? 복숭아? 뭐 뭐 와우 맛있는거 맛있는거 먹자 추억의 짱깨뽀 짱깨뽀를 하러 왔습니다 짱깨뽀 사장님 아 이거는 이거요? 잠시만 이거 이거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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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굿모닝 대박 사건이 있어요 밤에 눈이 왔어요 여러분 눈이 왔는데 저만 첫눈을 못 봤어요 지금 와 굿모닝 정말 일본 같지 않아요 정말 일본 같지 않아요 여기 한국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조식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기다려요 와우 조식이다 맛있는거 다 먹었습니다 얘는 진짜 진짜 리얼 자몽 얘는 푸딩스 지금 카페 왔어요 안녕 미야우 여러분 찾잔 엄청 이뻐요 전화기 이런 것도 있다 전화기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오늘 저희 유튜버는 여기까지 아디오스 안녕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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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